예년보다 빨리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달 초 경남과 제주 지역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 빨간짓 모기가 발견된 건데요. 무엇보다 일본 뇌염은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고대 고려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일본 뇌염은 어떤 질병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빨간짓 모기에 물렸을 때 흡혈할 때 이 바이러스가 체내 혈액으로 들어와서 주로 뇌염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 뇌염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뇌염에 걸려서 증상이 악화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치사율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리면 사실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소위 무증상 감염으로 지나가는데 1% 이하에서 증상이 시작이 돼서 주로 급성 뇌염으로 오는데 이런 경우가 치사율이 20 내지 30%로 높고 또 회복하더라도 30% 내지 50%에서는 언어장애 또는 사지마비 이런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본 뇌염에 걸리면 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본 뇌염에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항바이러스제는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증상이나 증후에 따라서 수액이나 전해질 또 영양 공급을 하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쓰고 경련이 있으면 항경련제를 쓰고 또 심한 경우는 호흡근육 마비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아까 20% 이하에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일본 뇌염을 의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증상은 1% 이하고요. 치사율이 20에서 30%라고 말씀드렸고 일본 뇌염에 감염되면 초기 증상은 고열, 오한, 두통이기 때문에 일반 몸살 감기 증상이랑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고 며칠 지나면 발작, 의식, 혼수, 사지마비 이런 증상이 나오면 뇌염 증상이기 때문에 고열, 오한, 몸살 증상에 이어서 의식 손상, 마비, 간질발작처럼 혼수 상태가 오면 이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뇌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본 뇌염의 경우는 치료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백신이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이고요. 보통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백신은 5번을 맞고 또 생백신은 2번을 접종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본 뇌염 백신이 사백신과 생백신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류를 한꺼번에 다 맞아야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백신 또는 생백신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각각 5번 또는 2번 맞으면 되겠습니다. 또 일본 뇌염이 특히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년층에 특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거 5, 60년대만 해도 1년에 1,000명, 3,000명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린이에서 예방접종에 일본 뇌염 백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일본 뇌염 환자는 없었는데 2010년, 최근 5, 6년 전부터 1년에 일본 뇌염 환자 수가 20명에서 40명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2명에서 5명 정도로 증가 추세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50에서 60대의 나이든 좀 장년이나 또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소아에서는 거의 발생은 없습니다. 이 정확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일본 뇌염 매개 모기 밀도가 증가한 것도 한 연휴가 되겠고 또 일본 뇌염 백신을 맞지 않은 일부 접종을 기피한 분 내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본 뇌염 예방 백신을 맞고 성인이 됐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맞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백신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일본 뇌염 백신의 효력은 장기간 유지가 되는데 일부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노화되면서 항체가가 낮아져서 방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백신을 맞고 나이 들어서 서서히 면역 항체가 떨어지는지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발생했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사이에 전염이 쉽게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까? 사람 간에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메르스나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데 이것은 바이러스 보유한 모기에 물려야만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뇌염 외에도 모기에게 물려서 걸리는 질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직화도 모기로 매개되기 때문에 모기 매개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국내에서는 일본 뇌염 말고 여름철에 말라리아도 모기는 좀 다릅니다.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는 모기에 물렸을 경우에 국내에서 말라리아에 걸릴 수가 있고 해외여행 중에 모기에 물려서 걸릴 수 있는 병은 많죠. 말라리아도 있고 댕기열, 치쿵군야열, 지카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등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점차 모기를 매개체로 한 질병이 맞아지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구 온난화가 되겠죠. 모기는 따뜻한 또 더운 습한 온도에서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모기의 성장이나 또 모기 매개 밀도를 높이고 자연적 바이러스를 모기가 많이 보유하게 되고 또 사람과의 접촉이 늘다 보니까 모기 매개 전염병이 점차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짚어주신 질병 외에도 모기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치카 바이러스도 그렇고 댕기열도 그렇고 치큰구냐 바이러스 이런 것도 과거 10년, 20년에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던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에 다른 모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병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시작돼서 앞으로 출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최고의 치료책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모기에게 덜 물리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기에 안 물리는 방법은 모기가 활동하는 주로 밤에 많이 활동하는 모기가 있고 낮에 활동하는 모기도 있는데 주로 야외 활동 시에 긴 바지, 긴 소매 옷을 입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된 부위에는 모기 피제를 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야외 애출 시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캠핑이나 야외 지침 시에도 텐트를 치거나 모기장, 특히 모기 기피제가 포함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